우리 빼래 집 삼호 집 또 사 우리 빼래 삼호 집에서 뭐해 빼래 자는 데만 형이 따라다닐 거야 이제 야옹 주루 형 손 빼래 형이 열심히 해서 너 좋은 집 사줄게 빼래 좋은 집 사줄게 형아가 열심히 해서 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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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집은 어때? 너 양치.. 양치 자주 해야 되는데 양치 싫어해가지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눈꼽 눈꼽 일로와봐 눈꼽 낀거 아냐? 나오면 안돼 눈꼽 낀거 아냐 너무 무서워. 안 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나갈 거야 나가 나갈 거야 나갈 거야